자 이번에는 메타버스 아바타 기술을 이용해서 자 공연을 선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제 아바타 보이시나요? 네 자 이 아바타와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되는 공연입니다 아까 평면에 그렸던 거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아바타와 그림 그리면서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면 음악과 함께 공연 시작합니다 박수 주시면 음악과 함께 공연을 시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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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